호랑이 오둥이 가족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호랑이 아웅다운 폴짝폴짝 어흥어흥해 나 호랑이 될래 멋지게 뛰어올라 자유롭게 산을 가르는 호랑이 되고 싶어 고기를 많이 받고 주무늬를 등에 그리면 호랑이가 되나 달리기 연습하고 나뭇하게 하다보면 호랑이 될 수 있나 우리 땅 밟고 우리 깐 맞고 우리 물 마시면 엄마처럼 될까 나무를 아끼고 하늘을 사랑하면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랄랄라 호랑이 아웅다운 폴짝폴짝 어흥어흥해 나 호랑이 될래 멋지게 뛰어올라 자유롭게 산을 가르는 호랑이 되고 싶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행복한 호랑이 가족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행복한 호랑이 가족 우둥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어흥